이번 시간에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을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학습이 있는데요. 우선 EC2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생활코딩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만큼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EC2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AMIS라고 하는 예제를 저는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EL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EC2라고 하는 서비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ELB는 EC2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EC2의 관리자 패널 안에 ELB, 즉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이드바에 보시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런데 저는 현재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로드 밸런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Instances라고 하는 이 메뉴로 들어가셔서 저는 미리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AMI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 EC2 수업에서 AMIS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항목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Create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대화상자가 뜨죠. 이 대화상자에서 첫 번째 Define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에다가 로드 밸런서의 이름을 적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Open Tutorials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Listener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Listener는 뭐죠?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ELB가 듣는 사람이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ELB가 어떠한 트래픽들, 어떠한 접속들을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HTTP는 당연히 지정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HTTP는 웹서비스, 즉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교신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규약이 바로 HTTP고 HTTP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80 그리고 HTTP라고 적혀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HTTP를 막고 싶으면 여기 있는 Remove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TTPS도 로드 밸런싱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포트는 기본 포트 443번이 적혀있고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SSL, 즉 HTTPS 방식으로 여러분이 보안 접속을 허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인증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tinu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HTTPS도 리스너에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Continue를 누르고요. Configure Health Check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Health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건강상태, 즉 그 인스턴스가 충분히 지할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ELB가 체크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Configuration Options라고 하는 것은 ELB가 EC2 인스턴스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때 어떤 통신 규약을 이용해서 체크를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건데요. Ping Protocol을 HTTP라고 하게 되면 Ping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쪽에서 그 신호를 받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강상태를 체크할 때 Ping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Ping Protocol HTTP로 하게 되면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스턴스의 ELB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번 포트를 이용하고 신호를 보낼 때 슬래시 인덱스.html 파일을 접속을 해서 그 파일이 보내주는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스턴스의 어떤 건강상태를 체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덱스.html은 다른 파일명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어르벤시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리스폰스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ping을 보냈을 때 여러분이 아니죠. ELB가 인스턴스에 ping을 보냈을 때 ELB가 몇 초 안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타임아웃, 즉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5초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게 되면 5초 동안 응답이 얻게 되면 ELB는 그 인스턴스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0.05minit 라고 하는 것은 30초라는 뜻이죠. 30초에 한 번씩 ping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nhealthy threshold 라고 하는 것은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threshold 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치라는 뜻인데요. ping을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연속으로 타임아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인스턴스에게 이 트래픽을 분산하지 않고 나머지 인스턴스들에게 트래픽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healthy threshold 라고 하는 것은 healthy는 건강한 한계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가 건강하지 않은 인스턴스로 판명이 나서 그 인스턴스를 배제했을 때 배제한 후에도 계속해서 ELB는 그 인스턴스에게 ping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스턴스가 ping을 받았는데 연속으로 10번 그 ping을 5초 이내로 처리하게 되면 응답을 보내주게 된다면 그 인스턴스는 다시 건강해진 인스턴스라고 간주하고 다시 그 인스턴스에게도 부하를 분산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ndex.html 파일에서 ping을 보내서 헬스체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30초 간격으로 ping을 보냈을 때 5초 안에 응답을 못하는 상황이 연속으로 2번 발생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하분산에서 배제하겠다. 또 배제된 상태에서 ping을 보냈을 때 10번 연속으로 정상적으로 응답했다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부하분산에 참여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 컨티뉴을 누를게요. 자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죠. 자 add EC2 instances 라고 되어있죠. 그것은 로드 밸런서에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AMIS라고 하는 인스턴스만을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availability zone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은 가용성존이라고 하고 또는 az multi-az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ap-north-east-1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인스턴스가 도쿄라고 하는 지역 영어로는 region이죠. 도쿄라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것은 도쿄라는 지역에 있는 가용성존의 가용성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존이라고 하는 뜻이죠. 앞에 있는 A는 첫 번째 존이라는 뜻이죠. 자 가용성존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 안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건물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들을 가용성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가용성존들은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용성존들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을 추가를 해놓게 되면 만약에 하나의 가용성존 안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정전이나 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가용성존을 못 쓰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쪽에 있는 가용성존으로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것을 통해서 장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 이 중에서 AMIS라고 하는 서비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을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생겨내면 뜨죠.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드 밸런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스턴스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 대의 컴퓨터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AMIS라는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컴퓨터를 이 로드 밸런서에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